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SFC의 한해를 결산하는 2013년도 SFC 데이가 지난주일 2부 예배 후에 우성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SFC 데이는 찬양을 시작으로 행사를 준비한 운동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후 운동원들이 준비한 뮤지컬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공연을 통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날 새친구 환영 등에 다채롭게 진행된 근본 행사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맞아 60여 명의 새친구와 장기결석자를 인도하여 주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결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말씀과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점심에는 교회가 대접하는 식사로 성도 간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밤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각 교구별로 준비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2013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운동이 추수감사주일의 마지막 주로 완료되었습니다. 태신자는 1688명을 작정하여 273명이 교회에 등록하여 해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장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봉사위원 기도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1성전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1국은 제3교육실에서, 2국은 제3성전에서, 3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설교는 당회장 옥사님께서 하시며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과 각 기관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사역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조용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인만호회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89에서 90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양명현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에는 교구별 기도회가 9시 연합기도회는 9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3주 1학교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가 11월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오늘 밤예배 시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자원봉직사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주차봉사위원으로 봉직하실 분은 오늘 밤예배 시간까지 교구담당 교육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월예회, 경양어린이 새소식반 종강예배, 2014년도 서기 및 회계교육, 고려신학교 후원회 월예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